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아낌없는 도움 2. 충분히 그럴만한 결과가 3.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는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서 세계 어디에서나 다른 나라들을 돕고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성장과 혁신을 통해 빠른 발전을 이루어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타국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깊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들에게 인프라 구축, 이료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및 지식 이전을 통해 타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의도와 도움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타국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학습 하고 그들의 발전에 활용하며 한국의 금지와 자랑스러운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로 유명한 몽골. 연간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한 기업의 우산이 3일 만에 매진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보라색 우산의 CU라고 적힌 평범한 장우산이었 는데요. 혹시 CU라는 로고가 익숙하지 않으신지요? 맞습니다. 이 우산은 한국 편의점 CU의 특별 굿즈였습니다. 비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몽골의 일반 가정에서는 우산을 잘 갖고 있지 않는데요. 현지 가격 2배의 이 우산을 사기 위해 쟁탈점 까지 벌어졌다니.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CU의 자체 커피 브랜드. 카페 GTE 내놓은 굿즈도 몽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몽골 CU 매장은 통원두와 라떼 파우더, 펀블러를 한 대 모은 GTE 커피 선물 세트를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내장에서 GTE 커피를 마시면 받을 수 있는 스탬프를 정립한 고객 중 스탬프 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 이벤트 1등은 무려 한 달 동안 127 잔의 커피를 마신 몽골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타벅스 굿즈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과 비슷한 풍경이 몽골 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예 편의점이 인기 일까요? 한국 편의점 C 요가 몽골 2034에서 인기인 K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서입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던 젊은 세대가 편의점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한국 편의점에 가면 한국 화장품과 캐릭터 상품 한국 음식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한국식 포스트와 즉석 원두 커피라고 하는데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몽골 현지 직원들은 생양배추를 포스트에 넣으면 몽골인들이 싫어한다며 빼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사 에서는 한국의 맛을 그대로 전하자는 취지로 양배추를 넣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고 하죠. 또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커피를 즐기는 한국 인들의 모습을 본 몽골인들이 식호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몽골시 유에서는 점포당 하루 평균 200여 잔의 원두 커피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매장의 평균 판매량이 20잔인데 비해 10배가 넘는 수치인 것이죠. 삼각김밥, 도시락, 김밥 등 한국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간편식은 물론 토스트, 핫도그 등 즉석조리 식품까지 판매 중입니다. 난리가 난 건 편의점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대형마트 브랜드인 이마트도 몽골에 진출해 벌써 3호점까지 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픈한 매장은 몽골 현지 마트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죠. 내장의 노린 상품 중 30%가량이 한국 상품이며 이 중 60%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인데요. 이마트 본사도 놀랄 정도로 내년 몽골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의 진출은 단순히 한류 전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식문화마저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육류와 빵을 주로 먹으며 이를 일식을 하던 몽골인에게 한국식 식문화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이를 삼식에 곡물과 돼지고기를 먹는 등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삼겹살, 회, 김밥, 피자, 치킨 등 즉석조리 식품도 확산되는 추세고요. 특히 돼지고기의 생소한 몽골인들이 삼겹살을 맛본 후 삼겹살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얇게 썬 삼겹살을 이마트에서 구입해 가정에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죠. 바다가 없는 나라이기에 생선을 먹는 것도 낯설었지만 이마트 덕분에 싱싱한 해산물을 접하면서 갈치, 연어, 오징어 등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류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북아 국가 내에서 일본과 중국을 잇는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몽골입니다. 작은 경제 규모 탓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몽골에서 한국 콘텐츠가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래 문화의 개방적인 몽골 특유의 노마들 정신을 고려할 때 열성적인 한류 팬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한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열정적 이용자 비중이 50%가 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중국 6개국이며 중간 그룹은 브라질, 터키, UAE, 인도로 집계됐죠. 일시적인 한류 애호가 비중이 40%를 넘는 나라는 일본, 호주, 미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된 나라의 성향을 볼 때 몽골 또한 열정적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몽골인들의 한국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05년경부터 우리나라가 몽골에 꾸준히 한 일이 있었답니다.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몽골의 토지는 78%가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1990년대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이 기후 변화로 인해 크게 확대된 것이죠. 이 그림은 몽골 사막화 진행도인데요. 초록색은 사막화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하고 노란색에서 갈색, 붉은색으로 갈수록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은 2000년 초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봄마다 하늘을 부열게 가리는 황사의 주범으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죠. 모두가 몽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도움을 주지 않을 때 한국의 한 환경봉사단체가 조용히 몽골의 사막으로 향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팠죠. 당시 나무 심기 봉사를 했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몽골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도 주고 싶었고요. 이들의 묵묵한 봉사는 주요 언론을 동해 한국과 몽골에 전파됐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몽골인들이 놀랍니다. 국도의 대부분이 황무지로 변해가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연소득사 500달러의 몽골의 국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참이었거든요. 몽골인들에겐 황무지인 사막에 나무를 심겠다는 발상 자체도 놀라운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했다고 말하는 한국인들의 말에 깊이 감동한 것입니다. 선진국들로 인해 생긴 기 후변화로 살던 곳이 사막으로 변해버려서 마을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 난민들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곧이어 한국의 산림청도 두 팔 걷고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산림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고비사막에 나무를 심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덕분에 축구장 3,000개 면적에 달하는 몽골의 황폐지 3,000년화가 푸른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울란바토를 시내 담부다르자 지역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죠.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나무 심기에 도움을 보탰고요. 몽골인들은 한국인은 정말 놀라운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전 국가 대부분이 이벤트성으로 나무 심기를 하는데 오직 한국만이 10년 넘게 나무 심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고비사막에 단순히 묘목을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실수를 심어 몽골인들의 자립까지 돕고 있습니다. 얍초로도 사용되는 비슬나무와 유실수인 비타민 나무, 블랙베리와 같은 묘목을 심어 수익까지 창출하게 만든 것인데요. 기후 변화로 전 재산과 다름없던 가축을 잃고 빈민이 되어 떠돌던 몽골인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 나무를 돌보고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몽골로 건너가 비닐하우스와 한국식 농사기술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몽골에서도 감자와 밀, 각종 채소를 재배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됐죠. 이처럼 한국은 몽골의 단순히 문화적 영향뿐만 아닌 경제와 생활 전반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나라 한국 몽골인들이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개발도 상국들에 있었던 리튬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잔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집받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떨떨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 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파들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미국의 몽골 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살아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데 이 길을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길공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를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우징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짐남규 몽골 주재 수석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회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파들 퍼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3나라가 핵심 관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상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관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 않은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 전지 시장을 좌지우지 않은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케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포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의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랑 외신은 리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포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4인부의 한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지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요. 4인부의 한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갓부이자 전기차 압도점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콥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너브선 엠즈레인 오이윤 얻은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 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몽라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라는 이미 허가받은 펑스탠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라 치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갓서,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의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 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잔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 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 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궁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호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 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몽골이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이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이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도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 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국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한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 투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곳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경제위기에 놓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난리가 나버렸는데,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리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미국인만 수십만, 이들의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생각하면 한방에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간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건드려서 이런 꼴을 만들었냐라고 말이죠. 반면 한국은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초대박 제안을 받으면서 열광의 도간이 피날레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현재 미국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데다, 1분기 미국 GDP가 2%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와 미국은 역시 세계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심각한 착시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엄만장자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 나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주케인 가족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해지펀드는 수요일 낮은 실업률과, 긍정적인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경착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제가 붕괴되면 파산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5%를 넘으며, 기업 이익이 최소 20% 감소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 안행인 JP모건도 어뢰적으로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JP모건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항공기에 빗대며, 꼬리 회전, 시장 신뢰 부족, 애 빠졌고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은행 대출 상황에서, 이제 연착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조차, 이국의 심각한 상황을 최근 인정했습니다. 옐런은 CBS 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역 은행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들을 거론하며,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 고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수해버리는 순간 미국은 그야말로 대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너무나도 밉지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잡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초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려 했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 멕시코가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과 특혜를 주겠다며, 멕시코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만큼 삼성이 멕시코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바이든이 절대 차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계약도 체견했기 때문에, 삼성이 멕시코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 미국에 보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 장중모, TSMC 창업주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포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고 말하며, 이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북중미 경제권으로 묶이면서도, 인건비와 토지 가격 등이 훨씬 낮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 유치협회, IVMSA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 비용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동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멕시코의 가전 공장 등을 운영하며 현지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반도체 공장 설립도 매우 쉽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비료 공장도 짓고 싶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27일 현지시간, 노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삼성과 멕시코만 인근의 비료 공장을 짓고 싶다며, 포자리카 지역은 이전의 석유화학 산업 지역으로 활용됐고, 항구와 해안가를 아우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멕시코에서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초대박 제안을 받은 곳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멕시코,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으며 공장 이전을 제안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IIA 혜택을 그대로 받는 동시에, 비용은 50% 가까이 줄어들어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갑작스러운 뒤통수에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온 것은 단순한 멕시코 대통령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콘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곧 있을 멕시콘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이 핵심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여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기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 초점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엘피난시에로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가재건 운동, MYNA 모레나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예비후보는 9일 현지시간 이달고주 악토판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석해 BTS 초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애교부 장관 출신인 에브라르드 후보는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를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2025년,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직후인데 그렇게 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BTS 멤버들의 전염 예상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우리가 BTS를 멕시코에 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라르드 예비후보는 BTS 곡 버터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천년층과 팬들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매체는 이번 공약과 별개로 에브라르드 예비후보가 BTS 팬이자 K-POP 팬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반환에서 자신의 틱톡에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팝밴드인 BTS의 팔로워이자 팬인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 고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에브라르드 후보가 진짜로 한류 팬인 것도 맞지만 멕시콘의 한류 팬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보니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한류 소심만 24시간 전하는 한류 전문 라디오가 생겼고 시험방송을 시작하자마자 7.33%의 시청률로 돕십에 진입할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전용 프로그램 K-AWN은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최근 조사에서 청취율 7.33%를 기록, 최단기간에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 처음 멕시코의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이브의 모든 것이 상륙했고 2009년에는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블랙핑크와 BTS가 멕시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현대차, 기아차 등이 멕시코의 초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수백만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멕시코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삼성과 현대는 멕시코에 있는 일본, 미국 공장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조금 서툴다고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료교육과 직원 가족들의 복지까지 세세히 챙겨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